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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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겠습니다, 영주군의. 지금 굉장히... 진짜야 돼서... 왔습니다. 멤버를 기억합니다. 멤버한테 빠진... 한 명의 멤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따 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제발! 제발! 아, 봐! 정리 씨, 잠시만요. 어떠자.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오늘 복숭이를 마련을 했는데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럴 순 없죠. 이 자식이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얼굴을 자리 내리게 불러요. 자, 자기로 했잖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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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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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으 으 으 아 찰 아 타 exemption 아 뭐 으 ㅋㅋ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aved! bak! 드라そんなこと 나요 나 나 이거지? 거지? 거지? 정배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장 난 코스고 아! 정배분이 지금 침대 머리맛을 잡고 심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볼분이 볼분을 침대하든지 머리끄댕이를 잡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정말 순순히 끌려나고 있죠? 아니 정배분 사람 봐가면서부터가 때렸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 안 뛰고 있죠? 자, 발을 안 나누고 있죠? 저봐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한 명은 걸린다 역시 태아 형이고요 이거 정배분이 파이팅 맞어 이거 정배분아 나 본인의 마음으로 부르지 마! 내 문제가 생겼어 소감이 없어 아 뭐야 우리 앞에서 열래? 보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